평소의 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고급필터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A2셀부터 입력된 데이터, A2부터 H26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31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A28셀에 작성을 하시는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니까 필드명을 임의로 우리가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실 겁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end 함수를 입력합니다. end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때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는 함수이죠. 첫 번째, 표 1에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아이디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아이디 번호의 두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가 필요하네요. 두 번째 글자가 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우선 두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아이디 번호 A3셀에 가셔서 클릭 우리는 두 번째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탔고요. 그 값이 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심표 문자 0,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은 문자 0으로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사물 인터넷의 첫 번째 데이터가요. 사물 인터넷의 첫 번째 데이터가 전체 사물 인터넷의 하이 다섯 번째 이내에 포함된다. 그럼 다섯 번째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 G3셀에 있는 값이요. 작거나 같습니까? 스몰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사물 인터넷 데이터 전체를 선택합니다. 단 전체 데이터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서 그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다음은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조건 작성을 다 하셨어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31셀부터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가 있어요. 고급을 클릭합니다. A2셀부터 시작해서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 미리 작성해 놨던 A28셀부터 A29셀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 복사 위치 지정할 수 있고요. 복사 위치에 오셔서 A3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면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디 번호에 두 번째 있는 숫자가 0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사물 인터넷의 데이터가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사실 위쪽에다가 스몰 암스를 통해서 구해 놓고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스몰 암스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의 데이터 선택하고 심표 다섯 번째 작은 값이라고 81보다 작은 데이터가 41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단 이렇게 내 결과가 맞는가 라고 확인하셨을 때 입력한 수식은 꼭 지워주셔야 하는 거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합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3부터 시작해서 H26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교육차수가 4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한데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가 필요하겠죠. OR 가로 열고 교육차수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선택합니다. C3을 선택하면 달러 C, 달러 3이라고 되는데 F4를 두 번 눌러서 C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4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고 심표 그 다음 인공지능부터 3D 프린팅까지의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 입력합니다. 문제에서요. 인공지능부터 빅데이터 분석,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3D 프린팅까지 이 데이터의 평균이 95 이상입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D부터 H열은 고정하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합니다. 드래그 하자마자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 열만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값이, 평균 값이 9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고 O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요. 서식의 조건에 만족하다면 체육이 색깔이네요. 체육이 탭을 클릭하셔서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하고 확인 한 번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첫 번째 기존 인쇄 영역에 A16부터 H24 영역을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은요.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한 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에 인쇄된 영역에 페이지 레이아웃의 설정을 한 번 가볼게요. 시트 탭을 클릭하시면요. 현재 A1부터 H14 영역이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쇄 영역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신표 눌러서요. 추가할 영역을 A16부터 H24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가셔서 인쇄 영역 추가를 하셔도 돼요. 같은 기능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되어서 한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 탭에 가셔서요.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확대, 축소해서 한 페이지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자동 맞춤에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의 값을 1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핵머리끌과 열머리끌이 인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 핵 슬래시 열머리끌을 체크하시면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머리끌 바닥글을 가셔야 되겠네요. 페이지 하단이니까 바닥글 편집의 오른쪽 구역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오늘의 날짜가 인쇄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삽입 달력 모양을 클릭 한번 하셔서 날짜를 삽입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페이지 설정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을 하셨는데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는 기존에 문제에 미리 적용된 인쇄 영역이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고 핵머리끌 열머리끌이 인쇄가 되고요. 다음 이 페이지 인쇄 영역 추가된 내용이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의 고구 필터와 조건부 서식 페이지 레이아웃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2주, 3주, 4주 결석일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1주부터 4주의 평균이 1주부터 4주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네요. 뭐 뭐 같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드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두 번째 조건을 주실 거고요. 결석수가 빈칸인 경우에 수료 그렇지 않으면 제 시험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요. 만약에요. if부터 가도 되겠죠? if, 그 다음 엔드 if 안에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건의 첫 번째가 1주부터 4주까지 평균값을 구해요.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average 함수를 통해서 1주부터 4주까지 평균값을 구한 값이요. 전체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크거나 같다. 뒤에다가 전체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전체 평균값은 1주부터 4주의 전체 데이터. 이따가 수식을 복사할 건데요. 지금 선택한 전체 평균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가로 닫고 쉼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두 번째 결석수가 빈칸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빈칸을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즈블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즈블랭크 선택하고 더블클릭 결석일수가 마우스로 클릭되지 않으면 방향키로 가시거나 직접 입력하시거나 H3셀의 값이요. 이제 블랭크입니까? 공백입니까? 라고 빈칸입니까? 라고 가로 닫아주시면 조건을 주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조건 평균값을 비교하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블랭크 빈칸입니까? 라고 물어본 조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엔디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쉼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수료라고 표시할 거고요. 쉼표 그렇지 않다면 제시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if true 값 false 값을 입력하셨어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의 코드 표 1에서 강의 코드와 2주, 3주를 이용해서 코드별 아래쪽인 것 같아요. 코드별 2주, 3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배열 수식은 아니고요. count if s를 이용한 일반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2에 강의 코드의 두 번째 글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밑쪽에 강의 코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이 데이터에 강의 코드의 두 번째 글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앞에는 어떤 글자가 오던지 두 번째 강의 코드 al-1a al-3c ro-2b 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 코드의 두 번째 글자 뒤에 있는 1a, 3c, 2b 를 얘기하는 겁니다. 1a, 2b 3c 해당한 데이터의 개수를 2주에 가서 3주에 가서 데이터를 몇 건인지 세실 건데 어 그러면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라이트 함수를 쓰면 되는데 문제에서 라이트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만능 문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커서를 c27셀에 커서 갖다 놓고요. 이 얘기가 무슨 내용인가 같이 한번 볼게요. 는 하시고요. count if count if s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하셔서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코드에 가서 조건을 찾을 거예요. a3부터 a23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두 번째 조건을 물어봐요. 조건은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에 가서요. 어떤 걸 찾을까요? 1a 2b 3c를 찾으라고 했는데 라이트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럴 때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문자 처리하셔서 앞에 어떤 글자가 오던지 n% 연산자 이용해서요. 우리는 1a 앞쪽에 어떤 글자가 오던지 끝에는 1a 로 끝나는 거를 찾겠습니다. 라고 a27을 선택하는데요. 수식을 복사할 때 a27 a28 a29 9를 비교하실 거예요. a 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f4 눌러서 a 열만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조건이 끝나셨어요. 이 조건이 살짝 보통의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작성했습니다. 만능 문자는 앞에 어떤 글자가 오던지 연결해서 a27 셀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를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강의 코드의 두 번째 글자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주 3주의 점수가 90 이상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2주와 3주의 데이터를 이따 가져올 건데 그 값이 90 이상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주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시는데요. 수식을 복사할 때요. d3부터 d23인데요. 옆으로 복사해도 e3부터 e23을 참조하실 거예요. 그러면 3부터 23행은 고정하고요. d열과 e열은 바뀔 수 있도록 f4 f4를 눌러서 행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신표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9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카운티 if s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구한 값 뒤에다가 문제 보니까요.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두 명이라고 명자가 되어 있으니까 n%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명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의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서 데이터를 참조하실 거고요. 표 3에다가 값을 구하는데 강의 코드와 합계 평균 결석 일수의 평균을 이용하여 강의 코드별 합계 평균과 결석 일수의 평균을 표 3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어요. 이제 평균 값을 구하는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이고요.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최종 결과는 평균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는 하시고요. 최종 결과는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함수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 average 안에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강의 코드가 al-1a al-2b 라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if 만약에요 문제에서 if 제시가 되어 있어요. if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우리는 강의 코드에 가서 왼쪽에 있는 강의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를 넣으셔도 되고 굳이 조건이 하나니까 안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강의 코드 데이터를 가져올까요? a3부터 a23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요.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g27, g28, g29, g열이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f4, f4, f4 눌러서 열의 위치는 고정시켜 주시고 행의 위치만 다르게 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저희는 첫 번째 합계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합계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이따가 결석일수를 구하려면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거예요. g3부터 g23, h3부터 h23, 3부터 23행을 고정시켜야 되겠구나. f4, f4 눌러서 고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으시면 if에 대한 가로가 닫히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가 닫고요.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평균값이 구해지는데 소수 이하 자릿수가 많이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요. 구한 값을 반올림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verage 앞에다가 자릿수를 조절하는 함수가 먼저 들어갔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식을 좀 수정할게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운드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숫자 값은 구해놨고 끝에 가서 심표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한 다음에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그 다음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합계 평균과 결석 일수의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4에다가 점수대별 개수를 별표로 표시하는 것 같아요. 개수를 먼저 구해보고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별표로 표시하는 작업을 할게요. 70점, 80점, 90점, 100점 때 해당한 1주, 2주, 3주, 4주와 각각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작업 프리퀸시 함수를 통해서요. 1주, 2주, 3주, 4주에 70점까지 80점까지 이렇게 구간 단위로 분포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주부터 구할게요. 한꺼번에 프리퀸시 함수는 범위를 지정하는데 4주까지는 선택할 수는 없어요. 1주를 구하고 나서 체육의 핸들 이용해서 4주까지 복사하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첫번째 1주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B33부터 B38까지 선택하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프리퀸시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첫번째 데이터를 물어봐요. 1주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데요. C3부터 C23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이따 수식을 복사하면 2주 3주 4주는 바뀌어야 되니까 그냥 둘 거예요. 심표 그 다음 비교할 구간을 범위를 지정하시는데 바로 앞쪽에 있는 A33부터 A36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36부터 A33을 선택하는데요. 이 영역은요. 2주 3주 4주에도 같은 점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줘요. 보통은 프리퀸시 함수에서는 절대 한 번만 구하실 땐 절대 참조하지 않지만 수식을 복사하실 거기 때문에 1주 2주 3주는 위에서 바뀌고요. 점수 구간은 항상 고정된 영역을 참조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이 함수는 배열 함수예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 체육의 핸들 이용해서 오른쪽 복사하시면 이렇게 2주와 3주 그 다음에 4주에 해당한 점수대별 구간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의 개수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값만큼 반복해서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수정하실 때도 첫 번째 1주에 해당한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프리퀀시 앞에 가셔서 프리퀀시 앞에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리피트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리피트엔 첫 번째 텍스트가 필요하대요. 아래쪽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는 별표를 반복할 건데요. 별표는 한영키 눌러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8번 입력하시고요. 문자 가로 닫고 큰다운 표 처리하시고 쉼표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수식을 닫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의 숫자에 해당한 별의 개수가 반복해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 너비는 결과를 표시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B부터 2열까지 한꺼번에 선택하신 다음 경계라인을 이용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합니다. 퍼블리 펑션 FN 평가 수준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강의 코드와 합계를 입력받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강의 코드와 합계를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 줌 이라고 되어 있고요. 강의 수준은 합계가 350 이상이면 만약에 만약에 강의 코드가 크거나 같다 350 전보다 크거나 같다면 된 저희는 FN 평가 수준은 우수 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330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예요. 강의 코드가 또 써야 한다면 좀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쓸게요. 살짝 이동하면 오류 메시지가 보이긴 하는데 다시 수정하실 거라니까 수정하실 거니까 확인 한번 누를 거고요. 강의 코드부터 FN 평가 수준까지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해서 이제 330 으로 바꿀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우리는 보통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외에 대해서는 else FN 평가 수준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에다가 부족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사용자 정의함수 보시면 FN 만약에 만약에 강의 코드가 3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33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보통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외에는 부족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코드 뒤에 두 글자를 붙여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코드 뒤에 두 글자 우수 다음에 강의 코드를 가져와서 또 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합계 합계라는 인수를 가져왔는지 문제에서 합계는 따로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합계 아 제가 틀린 게 있었어요. 합계가 왜 인수를 가져왔을까 강의 코드가 아니라 합계가 350 이상 입니까 라고 작성해야 되는데 제가 강의 코드로 작성을 했네요. 여기가 합계 강의 코드가 아니라 합계가 제가 문제를 잘못 이해했어요. 그렇죠. 숫자를 가지고 비교해야죠. 합계가 350 그 다음에 합계가 330 이라고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수 보통 부족을 표시하는 것 외에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해서요. 기존에 있는 강의 코드에 뒤에 있는 두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사용합니다. r-i-g-h-t 그 다음 강의 코드에 가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작성하고요. 얘도 컨트롤-c 눌러서 보통 뒤에다가 부족 뒤에다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코드와 합계를 가져왔던 거네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합계를 가지고 비교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만족함의 우수 보통 부족을 표시하고 그 다음 강의 코드에 뒤에 있는 두 글자를 가져와서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J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을 눌러요. 그 다음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FM 평가 수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강의 코드와 합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의 합계를 가지고 비교해서 우수 보통 부족해 해당한 값을 표시할 거고 강의 코드의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해서 연결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 제시된 그림을 좀 보셔야 되겠죠. 결국 피버 테이블이 B2셀부터 시작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2셀 선택하실 거고요.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가 ACC DB라고 되어 있어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거라서요. 우리는 데이터 테이블 이용하셔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문제에서 성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 ACC DB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합니다. 안쪽에 성적 자료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 하신 다음 가져오실 필드는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평가 일자가 있습니다. 평가 일자 선택하고 더블 클릭 두 번째 성명을 가지고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성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로봇 공학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필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현재 그림에서는 3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따로 문제에서 필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정렬 순서에 대한 언급도 없으니까 다음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저희는 표가 아니라 피버 테이블 보고서로 B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평가 일자를 선택하셔서요.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성명을 선택하셔서 갑에다 갖다 놓으시고 다시 한번 로봇 공학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평가 일자를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가 일자 하나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월 단위로 그룹 아 월이 아니네요. 일 단위로 그룹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날짜 수에 오셔서요. 문제 보니까 7월 6일부터 25일까지 그 다음 26일부터 14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걸로 기준을 해 볼게요. 25일에서 6을 뺐을 때 20일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 수에 20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6일부터 25일까지 일자 단위로 그룹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공학에 해당한 필드 D2셀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갓 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함수는 평균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전단위 구분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고요. 숫자만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보통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스타일을 보통의 네 번째 보통 4를 선택해 주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에 피버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두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서 2, 3부터 H17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로봇공학 사물인터넷의 합이 100%가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합이 100% 라고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합이 1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문구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합을 구했을 때 100% 또는 숫자 1 100%가 숫자 1 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100%인지 숫자 1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메뉴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한 대상에서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수식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썸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제한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입력하니까 등호가 필요하고요. 썸이란 함수를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우리는 E3부터 H3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그 값이 100%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건데요. 뒤쪽에다가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100% 라고 입력을 하십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대한 수식까지 작성을 하셨고요. 다음은 설명 메시지를 클릭합니다. 설명 메시지는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봤더니 배율 입력 이라고 되어 있고요. 배율 입력 그 다음 설명 메시지에 와서요. 합이 100%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이 100%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설명 메시지 작성이 되셨고 다음은 오류 메시지를 클릭합니다. 오류 메시지에는 X자 모양이 아니라 삼각형 모양의 세모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선택하시고요. 제목에다가는 입력 오류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류 메시지에 오셔서 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계속할까요는 경고 메시지에서 표시되는 문구이고요. 저희는 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하세요. 라고까지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 아래쪽에 갖다 놓을 때마다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저희가 값을 하나 임의로 다른 값을 입력해 볼게요. 여기에 30% 대신에 10%를 입력했을 때 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하세요. 계속할까요? 라는 문구까지 표시가 되는데 저희는 입력하세요. 까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치수 한번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작성을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데이터 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래쪽에 표 2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 단가 판매 수량에 따른 판매 수익이 계산되어 있어요. 판매 단가와 판매 수량에 따른 판매 수익을 가로와 세로가 교체하는 F22 셀에 수식이 작성되어 있으면 되는데요. 직접 판매 수익에 대한 계산식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등호 입력하셔서 판매 수익이 있는 C28 셀을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수식부터 시작해서 행과 열의 값에 변화가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행이라고 하는 건 가로를 얘기하고요. 가로는 판매 수량의 데이터를 우리는 C2 셀에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열 입력 셀은 세로 데이터를 말하는데 세로 데이터는 판매 단가를 말하고요. 판매 단가는 C21 셀에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연결 클릭 한번 해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값이 구해지는데 샵샵샵이 표시가 되네요. 살짝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데이터 표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작성되어 있는데 7월달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7월달에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에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요. 차트 제목은 문제에 따로 연결하는 거 아니니까 범위를 지정하셔가지고요. 각 과목의 월별 평균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신 후에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요. 보통 효과의 주황 강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을 때 선택한 거에 대한 서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효과의 주황 강조 1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로 갑축을 거꾸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해요. 그 다음에 값을 거꾸로 라고 선택해 주시고 7월 계열의 7월 다른 꺾은 선형 인데요. 7월 계열의 로봇 공학 하나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체육임이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체크합니다. 그 다음 그림자 오프셋 가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를 클릭하시고요. 그림자를 클릭하신 다음 미리 설정해서 오프셋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안쪽 가운데 제가 선택한 것 같아요. 오프셋 가운데 선택하겠습니다. 바깥쪽 에서 오프셋 가운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한 5문항의 차트 서식 문제를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고요. 잠시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맞게 되어 있습니다. 5문항의 차트 서식 문제를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두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작성한 다음에 단추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추를 미리 만드셔도 되고 매크로를 기록해 논 다음에 단추에 연결하셔도 돼요. 저희는 단추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개발도구에 개발도구에 가셔서 컨트롤에 삽입에 가시면 첫번째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위치를 L2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L2셀에 오셔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M3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에다가요 문제에 나와있는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 매크로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으로 기록할까요? 라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저희는 E3부터 I26 영역까지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형식에 가셔서 80 이상이면 합격 80 미만이면 불합격 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대가로 묶어서 크거나 같다 80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면 세미콜론 80 보다 작다면 불합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작성 하셨다면 확인 한번 서식을 작성 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합격 불합격 이라는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범위가 지정된 거를 이미 셀 하나만 클릭 하셔서 해제 해주시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이래는 서식 적용 이라는 매크로 가 연결되어 있구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을 눌러 가지고 문제에서 텍스트를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 하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단추 연결 하는 거네요 개발도구의 컨트롤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L5부터 M6 영역에다가 단추를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L6 쪽에 오셔서 6행에 오셔서 알트키를 누르고 그 다음 알트키를 누르신 다음에 L6부터 L M 아 L5부터 M6인데 좀 위치가 잘못됐어요. 나중에 좀 수정할게요. 5부터 6이었는데 우선은 알트 다시 갈까요? 음 취소 누를게요. 취소 지우고요. 그 다음 다시 삽입에 가셔서 단축 컨트롤 5행이에요. 5행 5쪽에 오셔서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M6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기록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 이름을 그래프 보기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J3부터 J26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활용하실 거니까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 그 다음에 셀값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 규칙을 이용하실 거고요.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적용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서식 스타일의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 최소값은 100분의 수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10 그 다음에 최대값도 100분의 수로 9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이 만약에 다르게 표시가 된다면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데이터 막대와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하셨고요. 막대 모양은 체육기에 오셔서 그라데이션 체육기 색은 표준색에서 주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 대한 작업이 되셨고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 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 하시고요. 다음은 단추 3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클릭하셔서 단추 3을 지우시고 범위를 지정하시면 지워지면서 입력이 되고요.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보기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두개 매크로 작업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판매 실적 단추를 클릭하면 개발도구의 디자인 무드 판매 실적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폼의 이름을 판매 실적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이 초기화될 때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판매 실적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 코드보기 가셔서요. 개체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합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대리전명 목록에는 i6부터 i10 영역의 값이 그러면 cnb 대리전명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소스 연결하실 데이터는 i6부터 i10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다시 txt 입력시간에는 현재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입력시간에는 현재 시간이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이름을 타임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cnb 담당 지역에는요. cnb 담당 지역에 나는 영역을 이용해서 연결하지 않고요. 직접 입력을 하세요. 그럴 때는 add item 아이템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복사해서 쓸게요. ctrl v 서울 대신에 두 번째 경기라고 입력하고 세 번째 대구라고 입력하고 네 번째 add item 뒤에 부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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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폼초기화 작업에 cnb 대리전명 정확하게 이름 입력했는가 연결할 행의 데이터는 i6부터 i10 영역이고요. txt 입력시간에다가는 현재 시간에 입력할 거니까 타임이라고 쓰셨고요. cnb cnb 담당 지역에 add item 아이템을 추가할 건데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제주 여기 cnb 담당 지역을 반복해서 쓰지 않을 칠 때는 mid 구문을 사용하셔서 id cnb 담당 지역이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add 아이템만 써서요. cnb 담당 지역을 반복해서 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esc 제가 하면 어 네 문제에서 타임함수 사용하라고 또 제시가 되어 있었네요. 다음은 어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두 번째 조금 있다 하고요. 세 번째 문제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위쪽 개체 가셔서 음 종료 닫기 선택하시고 폼을 닫겠습니다. unnod me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1번과 3번을 해결하셨고 두 번째 문제를 갈게요. 입력을 클릭하셔서 그 다음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요.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어 표 1에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그러면 기준을요. 대리전명 필드명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대리전명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센 다음에 우리는 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에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i라는 변수를 좀 더는 사용하도록 하겠고 이 변수 이름은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range 기준을 a5셀을 기준으로요.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 rows count count 라고 하면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a5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에요. 표 1과 코엑스까지 우리는 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더하기 4를 하시면 돼요. 뒤에다가 더하기 4 이제 행의 위치는 구해놨고요. 셀즈 아이커마 첫번째가 1이 a열이 되는 거고요. a열은 cnb 대리점 명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거고요. 두번째 입력시간은요. 입력시간은 이렇게 값이 초기화되어 모든 이따가 폼에 모든 컨트롤의 값이 초기화되도록 프로시저 작성하겠다라고 하면 다 공백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구분은 입력시간이 12시 이후이면 오후 그 이전이면 그 이에는 오전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if else 그 다음에 time value 그 다음 val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if 만약에요 time value 함수를 이용해서요. time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txt 입력시간의 값을 입력받아요. txt 입력시간의 시간이 입력되어 있겠죠. 그 값이요. 12시 이후이면 12시 이후라고 하면요. 0.5 라고 비교를 해요. 0.5 라면 0.5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오후 12시 이후입니까? 이를 기준으로 단위니까 0.5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0.5 라고 입력 비교해 보시고 그렇다면 저희는 셀즈 i, 비열에다가는요. 타임밸류 함수를 이용해서요. 타임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txt 입력시간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을 거고요. 셀즈 i, 3 에다가는 0.5 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구분해다가는 오후라고 입력합니다. 12시 이후는 오후라고 문제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else 그 다음 위쪽에 거를 복사해서 조금 수정을 할게요. ctrl c ctrl v 할 거고요. 12시 이후가 아니니까 오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오전이라고 입력하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전명 입력시간 구분까지 구하셨고요. 담당 지역은 셀즈 i,4 는 cmb 담당 지역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목표는 폼에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val 함수를 이용하래요. val은 숫자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예요. 다섯 번째 교재에 있는 폼의 그림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val 그 다음 txt 판매 가로열고 txt 한영키 txt 판매 목표 마찬가지로 셀즈 여섯 번째 에다가는 판매 실적을 입력하겠습니다. 이 컨트롤에 텍스 상자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냐면요. 문제에서 일일이 다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폼을 선택하시고요. 판매 실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cnb 대리전명을 선택하면 cnb 대리전명 입력 시간 cnb 담당 지역 판매 목표 판매 실적 txt 판매 txt 판매 실적입니다.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성하시면 돼요. 보통은 텍스 상자는 txt가 붙고요. 콤보 상자는 cnb 해서 이름이 보통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확인은 꼭 해주셔야 하고요. 작성하시기 전에 시험지에다 이렇게 메모하시고 작성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작성하셨냐면 판매 목표와 판매 실적을 컨트롤 텍스 상자를 통해서 입력받은 값을 숫자 형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val 함수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 달성 여부는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if 구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입력받은 sales i,6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sales i,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된 그렇다면 여섯번째면 판매 실적이요. 실적이 판매 목표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sales i,7에다가 목표 달성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sales i,7에다가는 지속 노력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다른 걸 하나 써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문제서 폼의 모든 컨트롤의 값이 초기화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쭉 작성하셨어요. a열, b열, c열 해서 각각의 열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이 다 됐고요. 다 데이터가 입력됐다면 cnb 대리전명에다가는 초기화와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txt 입력 시간도 마찬가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cnb 담당 지역도 큰 따옴표 열고 닫고 txt 판매 목표도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오타 없이 그 다음에 txt 판매 실적도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십니다. 작성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i라는 변수는요. i라는 변수는 입력할 행의 위치입니다. 꼭 i라는 변수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행이라고 쓰셔도 되고 입력 행이라고 쓰셔도 되고 뭐 여러분이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기준은 a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넣으시면 되고요. range 대신에 a5라고 넣으셔도 돼요. 단 직접 a5를 넣으시면 대가로 묶어서 a5를 넣으시면 current region 그 다음에 rows count를 직접 다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저는 range에 쓰면 앞에 첫 글자 c만 쓰면 current region을 찾을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3행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플러스 4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cells i, 해서 행을 구해놓은 위치에다가 1, 2, 3, 4는 10의 위치가 되고요. cnb 대리전명 입력할 거고요. 단 비열과 c열 2번과 3번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입력시간은 입력받았는데요. 입력시간은 입력받았는데 문제에서 time valu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값이 12시 이후입니까? 하루는 24시간이니까 1로 기준을 잡았을 때 12시면 0.5라는 기준을 주시면 되고요.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후, 그렇지 않다면 오전이라고 표시하면 되고 val 함수를 사용하는 거는 컨텍스 상자에 입력된 값을 숫자 형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거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주신 거예요. 일단 작성해 보시고 또 잘못된 거 오타가 있었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요. 판매 실적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확인하시고 대리전명은 I6 영역에 연결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이제 타임함수를 통해서 현재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담당 지역 목표 입력해 볼게요. 500, 300 이렇게 입력할게요. 임의로 입력해 보시고 입력 버튼 누르시면 각각의 마지막 행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확인하시면 되고 폼의 초기화 작업이 되어 있는지 닫기 버튼 눌러서 폼을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